지금 서른 살이면 공무원 시험 준비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자격자 시험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. 하세요 하세요. 무조건 하세요. 무조건 하세요. 핸드 떨어지면요. 아유 하세요. 무조건 하세요. 좀 운세가 좋은 것 같아요, 이분들은. 좋은 사람은 좋지. 찬스야, 곱하기지 뭐. 이번에는 원숭이띠, 2021년 원숭이띠 운세를 한 번 볼 건데 30살, 이제 서른 살부터 한 번. 30살 친구들은 내가 준비했던 거 있잖아. 예를 들어 내가 뭐 너 시험을 보고 싶니? 아니면 뭐 아니면 다른 걸 좀 배워보고 싶니? 시도해보고 싶니? 이런 거 바로 진행하세요. 잘 돼요? 응, 되니까라 그러지. 그렇죠. 진행하세요, 진행하세요. 지금 30살이면 공무원 시험 준비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자격자 시험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. 하세요 하세요. 무조건 하세요. 무조건 하세요. 좋은 사람은 좋지. 무조건 하세요. 좀 운세가 좋은 것 같아요, 이분들은. 좋은 사람은 좋지. 무조건 하세요. 좀 시험 합격 운이 있는 거고요? 네, 합격 운도 있고요. 이제 인덕이 좀 있어. 사람들이 나를 좀 많이 도울 만한 일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기회는 있을 때 잡으세요. 오. 찬스야. 곱하기지 뭐. 자, 두 번째로 42살. 42살. 내가 42살이면은 저 거시기 뭐냐. 저기 경신생이지? 원숭이. 네. 이 친구들은 내가 좀 우두머리가 돼서 남들을 좀 끌고 다닌다거나 리더 할 일이 좀 있겠다. 네. 쉽게 말하면은 회사에서도 내가 좀 어느 직급에 좀 앉아서 사람들을 많이 거느릴 만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. 근데 그 끝에 내가 직장 내에서 뭔가 좀 좋은 결과물을 얻어서 박수 받을 일이 있다. 어쨌든 간에 직장 내에서 자기 팀이 있다는 거. 어, 그렇죠. 팀장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과장이 될 수가 있는 거고 하잖아. 그 끝으로 내가 좀 내 더 위에 사람한테 박수 받을 일이 있다라는 거지. 왜 내 팀원들이 잘해서. 그니까 죄송한데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밑에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조금 좋은 결과물을 나도 숟가락을 같이 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. 그 다음에. 54살. 그렇죠. 54. 무신생 원숭이띠. 내가 사업하고 있으면 확장하셔도 돼. 근데 시국이 시국인지라. 그렇죠. 아, 이거는 좀 알고 가셔야 돼. 내년까지 그 코로나가 계속 있지 않을까요? 몰라, 내 앞전에 9분을 찍었는데. 몰라, 나는. 그래, 어떻게 10개, 10개 다 맞추니. 근데 나는 그래. 내년 봄 지나고 한 4월 달이나 5월 달. 음영 양력으로. 그때쯤이면은 조금 이렇게 지금같이 심한 게 좀 잠잠해지지 않겠나 싶어. 잠잠해져서 그때쯤이면 사업을 좀 확장해도? 되지. 그러니까 내년 운때를 보는 건 사업 확장해. 내년 연말에 확장하라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. 근데 여름 때쯤에는 조금 내가 사업장을 이동을 하거나 확장을 하거나 하는 거에 굉장히 길하다라는 거예요. 움직여도 돼. 해도 돼. 음, 그리고 그래서 2021년도 한 해에는 조금 내 사업을, 내 일을 키워나가는 것도? 아니지. 좋다라는 거예요? 키워나가기 위해 준비를 하는 거고. 22년도에 확 치고 올라가셔야지. 내년에 준비 단계. 21년도에는 그럼 확장을 하면 안 되겠냐? 하는데 확장하자마자 막 붐하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는 차분차분 차분 끌고 가다가 22년도에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21년도에 준비를 하시려는 거잖아. 그렇지. 맞습니다. 응, 준비하는 거 준비. 확실하시네요. 준비를 해야지. 선생님이 보셨을 때 보편적으로 원숭이띠분들은 좀 그래도 좋은 편인 것 같아요. 네, 원숭이띠 좋죠. 2021년도 한 해에 좀 좋은 편인 것 같죠? 나쁘진 않죠. 뭐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고. 네. 그렇잖아요. 좋은 분들이 많았거나. 음, 그렇죠. 어쨌든 그냥 사업을 하시는 원숭이띠분들은 네. 대화가 난다는 거니까. 괜히 또 사업을 안 하시는데 사업을 하시는 것처럼. 아, 그만 멈추세요. 멈추세요. 시국이 시국인지라 구군도 생각을 하셔야지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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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